현대 임상실험에 의하면 냉이는 위와 비장의 기능을 높이고 간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피를 먹게 하며 설사를 그치게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또 현대의학에 의하면 냉이는 자궁 수축 작용과 관상동맥 확장 작용, 혈압을 낮추는 작용, 혈액의 산소 농도를 높이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양에서는 냉이 추출 물질로 고혈압 치료약과 지혈제 등을 만든다고 하네요.